눈물 차올라 아니요 반대는 건 멍든 가슴이 오는 하얗게 다 덮여지게 될까 아 여기서 다 틀렸어 백세호야 지금 참 좋아 괜찮아 괜찮아요 손 들고 벌써요 나가준부다 이해소 사케 귀여워 오오오야 귀여워 오오오오이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엑소엘 제가 너무 이뻐서 빨리 그만 줄게요 엑소엘이 되게 많이 타미가 여동시 아 아 아 정말 좋네요 오늘 아 정말 너무 이뻐 심합니다 너무 허상 아 이제 저희 엑소엄 저희 엑소엘이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엑소엘이 너무 진짱 회생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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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멋있게 생각했지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뭐예요? 뭐예요? 너무 인어요? 뭐가 안 됐어요?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내 시간 다음 곡 소개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도 자, 이 곡은 우리의 추석曲 여러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.